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아니고요. 제 이야기, 좀 더 정확히는 제가 직접 눈으로 봤던 그 사건, 그 모종의 사건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영상 만듭니다. 참고로 이 사연은 원래대로라면 어제 그 침팬지, 너가 엄마! 이 사연 있죠? 그 영상 마지막에 제가 풀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생각이 났거든. 그런데 깜빡하고 못했어요. 그런데 이거 그렇게 재밌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버리긴 아까워서 이렇게 따로 만들어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1994년도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김일성이 죽었던 그 해죠. 그때였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반에 너가 엄마라는 이 말이 유행을 탄 겁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다른 반에는 없었어요. 오직 우리 교실에서만 이 말이 지금으로 치면 님처럼 유행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서로 말끝마다 너가 엄마, 너가 엄마 이걸 한 겁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던 것도 아니고 패드립 이런 말도 몰랐어요. 무엇보다 이 말을 애들이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기분 나쁜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장난스럽게 했어요. 뭐 틱틱거리다가 에이씨, 너가 엄마, 이렇게 반찬이 맛없다. 에이 반찬, 너가 엄마 이런 식으로. 그냥 재미로 했고 서로 서로에게 아무런 타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디를 가도 꼭 튀는 놈이 하나 있죠. 그때 저희 반에 되게 뚱뚱해가지고 키 잡고 이름이 경태였는데 래퍼 누굽니까? 스윙스. 그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말 안 듣는 그런 놈이었는데 이 놈이 여기다가 최초로 감정을 넣은 겁니다. 감정을. 그러니까 듣는 이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애들은 에이씨, 너가 엄마. 이 정도면은, 너가 엄마.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이놈은 좀 다르게 말을 했어요. 너가 엄마가 아니고 너 엄마. 너 엄마라고 했는데 이게 사투리다 보니까 놈 마, 놈 마, 놈 마 이런 거야. 애들은 패드립이라는 말은 모르지만 그냥 그게 기분 나쁜 겁니다. 놈 마다, 놈 마다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애들이 이게 말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느꼈나봐. 다들 안 쓰기 시작했어요. 안 썼습니다. 그런데 경태 이 자식은 계속 그걸 지 혼자 쓴 거야. 말끝마다 눈마, 눈마 이걸 한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어떤 수업 시간에 이게 뒤에서 떠들다가 걸려서 불려나간 건지 아니면 선생님이 너 나와서 풀어봐 해가지고 문제를 못 풀어서 그런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놈이 선생님한테 맞을 일이 생겼어요. 칠판에 손 대고 엉덩이 한 세 대 맞는 겁니다. 그 빗자루가 아니고 마대, 몽둥이로. 보통 그때 선생님이 한 서너 대 퍽퍽퍽 때리면 애들은 남자니까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아픈 소리 안 내고 딱 맞고 나면 선생님한테 인사 딱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자식은 엄살이 많았어요. 보통 그런 애들 있잖아. 맞으면 아 쌤쌤 잠깐만요 이러면서 엄살 피우는 애들. 그 손채하라 뼈뿌라진다 이런 거. 그런 놈이었는데 이 자식이 퍽퍽퍽 맞고 나서 그냥 아 아씨 아씨. 이 정도만 했으면 선생님도 아마 봐줬을 겁니다. 그런데 버릇처럼 아씨 놈마 아씨 놈마 놈마다 이 말이 나온 겁니다. 거기서 선생님은 어? 니 방금 뭐라고 했노? 이렇게 물으셨겠죠? 그런데 선생님은 그게 이 자식이 감히 나한테 패드립을 날렸어?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겁니다. 처음 듣는 단어였으니까요. 놈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가 선생님한테 놈마다를 날린 겁니다. 선생님은 그 말이 몰라가지고 니 방금 뭐라고 했노? 뭐라고 했노? 이렇게 따져물었는데 경태 본인은 물론이고 교실에 있던 그 누구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이 왠지 나쁜 것 같아. 이 말을 했다간 제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랬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태 맞은 바로 제일 앞에 2분단 혹은 3분단 제일 앞에 앉아있던 친구가 내가 이놈도 이름 기억나요? 이름이 노태우야. 노태우가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쌤, 너희 엄마예.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겁니다. 너희 엄마라고. 그날 둘 다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맞아 죽는 건 둘째 문제고 학부모 불려오고 난리가 났죠. 지금이야 아니 그게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절에 선생님의 위세란 감히 대적을 못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라 그러면 부모님들 일하다가도 옵니다. 그런 시절이었어요. 불려와가지고 진짜 퇴학을 시키니 어쩌니 진짜 난리가 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을 부르는 그런 단어죠. 너희 엄마.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서도 정말 이 자식이 내 원수다. 철천지의 원수다. 이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다. 그런 존재가 아니고서는 부모님의 안부는 함부로 묻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친구 아니 애인한테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자살행위죠.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말해봤습니다. 하고 나니까 재미없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렇다고. 태호야 잘 지내니? 경태는. 감사합니다.